이제 여러분이 말하세요. 의로를 사용해서 말해요. 수건 땀을 닦았어요. 운동을 해요. 더워요. 땀이 나요. 땀을 닦아요. 세수를 해요. 수건을 사용해요. 땀을 닦았어요. 무엇을 사용했어요? 수건을 사용했어요. 의로를 사용해서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다 했어요? 수건 건 받침이 있어요. 의로를 써요. 수건으로예요. 같이 말해요. 수건으로 땀을 닦았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다음을 봐요. 이 배는 지우게. 지울 수 있어요. 한국어를 써요. 한국어를 써요. 그런데 다시 쓰고 싶어요. 지워요. 그리고 다시 써요. 지울 때 사용해요. 지우게를 사용해요. 의로를 사용해서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다 했어요? 지우게, 개의 받침이 없어요. 그래서 지우게로 라고 말해요. 그럼 같이 말해요. 이 배는 지우게로 지울 수 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다음을 보세요. 여름에 부산. 휴가를 갈 거예요. 학교나 회사에 가지 않아도 돼요. 휴식을 해요. 휴가예요. 휴가를 가요. 어디에 가요? 부산에 가요. 어떻게 말해요? 부산, 산, 받침이 있어요. 의로를 사용해서 말할 수 있어요. 부산 의로 라고 말해요. 같이 말해요. 여름에 부산으로 휴가를 갈 거예요. 잘했어요. 다음을 보세요. 친구들이 나를 만나려고 모두 서울 왔어요. 의로를 써서 어떻게 말해요? 서울, 울, 받침이 ㄹ이에요. 서울, 울, 받침이 ㄹ이에요. 그래서 로를 써요. 서울로예요. 같이 말해요. 친구들이 나를 만나려고 모두 서울로 왔어요.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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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 좋아요.